오늘 할 게임은 툼레이더 리부트 툼레이더 시리즈가 새롭게 나왔죠 제가 한번 라라 크로포드와 함께 모험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캠키다고? 뭐 캠키...하이씨 잠깐만... 캠키...캠 켜서 뭐함? 무서운 게임이에요? 그런데 원하시면 뭐 못해줄 수 없죠 잠깐만 캠켜줄게 캠방...캠방 원해 내가 아무리에요 잘생기긴 했지만 캠방을 이렇게 원하시지? 얼굴 보고싶다구요? 잠깐 기다려봐요 다행히 캠키! 흠...이거... 그 체력바나 막 이런거 어디로 나오냐... 오른쪽 위로 붙이면 되나? 어떻게 어떻게...어디로 붙여야돼? 이 정도로 하면 되나? 너무 크다. 깨야지. 체력바 같은 거 없어요? 그 뭐 총화야 이런 거 없어? 세팅 세팅 맨 바다사사는 초콜릿 5개 감상한다. 오마이 됐죠? 됐지? 시작한다잉. 어이구 영동젤라. 소울메트님 감사합니다. 다시 할게요. 안녕하세요. 아 근데 왜 인사를 했지? 캠을 켜니까. 자 오늘 할 게임은 툼레이더 리부트. 툼레이더가 새로운 시리즈로 다시 돌아왔죠. 라라 크로포드와 함께 모험을 모험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대함은 우리가 누구인지 아닌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 있다고 했다. 나도 이렇게 모험을 찾아 떠났다. 이뻐 이뻐 모험이 찾아왔다고? 용의 삼각지대 일본 남부 오우 괜찮은지요? 관자놀이? 아 이슬은? 끝났네. 엔딩인가요 벌써? 가장 어두운 순간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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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한 인생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순간 우리는 앞으로 계속 나아갈 뭔가를 찾아냈다. 누가 구해줬데요? 우리를 계속 밀어붙이는 뭔가를 하아 와우 그래픽 봐 어? 하하이 하하 그걸 놓치면 이 사람아 어우 진동 오우 진동 진동 공질인건가? 내가? 살았어 살았어 오우 무, 무인도 무인도에 왔네요 여기 어디야? 오우 흐흐흐흐 누구 없나요? 하야밤이 아 아 다 사람들 다 존한댄나보네 존학 즈 그 배탔던 사람들인가 봐요 어! 뭐야 스퀘어 애닉스 스퀘어 애닉스 스퀘어 애닉스가 만들었구나 그 옛날 팝팝 만들고 그랬던데죠 원래 회사가 두개였는데 하나로 어 뭐지 아 여기 그거다 여기까지 해봤어 어 프로덕션 오프 아 패드에 진동이 지금 묶였습니다 잡혔어요 잡혔어 어딘가로 잡혀왔어 헉 어 깜짝이야 이씨 아이씨 주인공을 보고 놀래네 이씨 아 좀 잔인하네요 헬프 지금 누에고찌가 됐습니다 어떤 나쁜 놈들한테 잡힌거 같애 옆에 뭐야 괴물한테 잡힌건가 자 지금 제가 움직이고 있어요 왔다갔다 왔다갔다 하다보면은 내려가야돼 야 자 이렇게 오케이 짜압 으야 오오오 뭐야 뭐야 불이네요 불 절로가야겠다 불로가야돼 불로 불을 붙여야돼 밧줄에다 불을 붙여서 풀업좀 해달라고 좀 잠깐만요 먼저 살아야될거 아니야 오케이 타고있어 타고있어 치읔 오케이 불 붙었다 오ㅏ어어 으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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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으아아아 아우 징그러시 아아 어우 X X 으윽 으윽 어흐으으 징그러시 어흐 여기 오디야 한테 잡혀야돼 도망가야돼 오우씨 페르딘 동 도망갑시다 오우 뭐야 무슨 이상한 종교 짓단인가 봐 뭐지 이거? 사이비지 사이비지 사이비지단지 인화성 베리어 불이 필요함 이 물건에 불을 붙이려면 불이 필요하다 뭔소리야 앞에 뭐있나? 불 불이면 여깄다 새 장비 획득 길게 누르면 불을 사용합니다 불을 붙여잉 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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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좋습니다 아이씨 빨리 도망쳐야돼 내 저번에 여기 초반부분까진 진행해봤었는데 기억이 안나니 오케 오우 유연해 유연 아아 대밀 생종본등 엘비를 누르면 주변 환경을 조사합니다 음 자 여기다 불을 붙여 불을 다시 붙이고 오우 어이씨 쓸데없이 몰입되네 흐흐흐흐흐흫 여기서 탈출을 하는게 목표죠 점프는 뭐야 아 이게 점프구나 오케 점프를 발견해 오케 이쪽으로 자 그리고 여기에 불을 붙이고 불을 붙일 수 있는데 다 붙여 그러면 불이 붙어가지고 터진다 오케 터진다 오케 엘라스텐 키면 지게 라데온이 아니고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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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불안한데 아닐까? 괜찮은가? 라데온이 지포스라 렉 걸릴거 같은데 오케 이쪽으로 가자 어어 뭐야 나쁜 놈 나쁜 놈 야우이씨 저리 꺼져 이씨 오우이씨 도와주라는거라고? 누구야 아는사람이야? 뭐하는거 여기 뭐야 여기 돌아오래 도망가자 도망가자 오우 깊어깊어 오우 깊어깊어 오우 여자니까 굉장히 위험해요 저런 나쁜 놈들한테 걸리면 지금 이 라라크라프트가 지금은 세지 않은 상태죠? 킹네일은 리부트니까 1편이나 마찬가지잖아 1편 전인가? 지금은 그런 옛날처럼 강한 그런게 없어 의지의 힘 나가는 길찾기 이걸 누르면 저기 아 불 뜨거졌어 목표를 누르면 여기다 불을 붙여가지고 깨면 되겠네요 그쵸? 불은 어딨나? 저기있네 네 오케이 불이 있는데 저기다 불을 붙이려면 물이 있으니까 못 지나가고 여기까지 했었던거 같은데 여기까지 그냥 여기다 불을 붙여 불을 붙여 불을 붙여 머리 쓰는 게임인가? 저거 타고 지나가면 되겠네요 그쵸? 저거 타고 지나가면 되겠네요 달리기 버튼은 뭐지? 저거를 타려면 어떻게 타지? 이거 뭐야 와 이거 딱 밀면 문이 열리네 뭐지? 저거 여기다 뭐 줄같은게 있다 행존 보는 놈 저거랑 이거랑 아 밑에꺼? 오케이 저기다 불을 붙이면 불을 붙여 불을 붙여 불을 붙여 오케이 자 불을 붙이고 불에 타버렸습니다 뭐야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데 앗 뜨거운건가 뜨겁네 피다네 불을 붙여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데 오케이 계속 뭐가 내려오네요 여기 계속 불을 붙이는건가 불을 붙여가지고 저기다 내려보내는건가보다 근데 내려보내는데 저 물때문에 자꾸 꺼지는거 아닌가 그쵸 저 물을 막아야되네 저 물을 어떻게 막지 저기를 막아야돼 여기를 막아야돼 미는걸로 뭐 어떻게 하는거같은데 여기 뭐있나 저기를 타야돼 저기 저기가 어떻게 타지 점프에서 탈수있나 간다 아오케 아 못탈줄알고 너무 멀어가지고 아오케 석셋 아오 수 라라의 능력치를 내가 무시했네 저정도는 점프를 할수 있는데 저기다 넣고 저걸 밀면 저쪽으로 밀리겠군 우와 천재 천재 참 그러면 불을 붙어서 바아암 아 근데 뭔 드럼통이 이렇게 많아요 아래 기름이 다있어 여기서 이렇게 나가면되는경 자 경험지가 올라왔구요 모델장금해제 주 메뉴 추가 뭐가 풀렸어 모델장금해제가 뭐지 자 일단은 도망칩시다 이상한 타이비 타이비집단이 있는곳에서 도망을치도록 하겠습니다 와 연출 administrations 어우어어어 아 아 gele sieht 도망무치게하네 역시 벌써 끝낟리가읍지 조심조심 조심 right 오오오오 뛰어뛰어뛰어뛰오 라라야 띠어뛰어어어 저깄다 비치 비치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و오오오오우오오오오오오오 아니라어우어아라오오오오오actus peril 아어우어지기 또 또 또! 야이! 야이 녀석! 뭐 도와줘 자꾸! 다이! 와잇! 아! 맞다 버트랙션 게임이였어 흐흐흐흐흐흐흐 앗 내 발 깔림 허야아! 아아! 내가 죽는 꿈을 꿨어! 아아! 아아! 도망가! 아아! 아아! 고맨서 본 녀석이야! 아이아이! 이 녀석! 기잘! 짠! 와잇! 으흫! 으흐흐흐흐흥! 으흐흐흑! 아아! 야어어! 오! 뭐야! 어어! 오우! 장난 아닌데 이거? 짜어어! İn쑠프! 그렇지! 점프! 어어어! 아! 횃불! 아 무쟹! 무기도 없어! 에! 다! 다! 엘티! 엘티! 엘티엘티! 기어! 기어! 퍼덕! 호! 야 아오앗 으아아앗 ah 어허허헣 shoe 이자 퍼뜨 這個 게임이야 이거? 오우 쉬 이런 publicity 몰랐는데 아 총수록 게임 아이쟈 하갑 Magazine 또 뭐하오니? 거 야 살아야 bond 생존 본능 가자 şmm 다 왔어어 다왔다구 ay western 뭐야 하우기와기 오우후 죽는줄알았네요 야! 빨리빨리 도망가 빨리 안전한곳에서 도망가자 하에 옆구리 열라 아파트인데 하 이건 무슨 여자주인공한테 피칠갑을 해놨네 우쭈쭈 잘한다니? 중계발서 별부상의 감사합니다 여긴 뭐야 무인도네 뭐 이렇게 비행기들이 불시착을 많이 했어? 이상한 뭐 중계기 같은게 있는건가? 보면 허리 펴라님 뵙어서 한길 감사합니다 툼 레이더 아 뭐야 아 야 하고있는거구나 아야 너무나 그림같길래 아직 시작안하는건지 알았는데 움직일 수가 있네요 빨리 도망가자 뭐가 달라진거이 머리 켜볼까 한번 어! 구명포트다 드디어 탈출할 수 있어 다른 생존자들의 흔적찾기 일단은 엘비를 눌러서 보고 없어요 튼실하구만 엘라스텐 중요합니까? 오케이 천천히 천천히 갑시다 야 이거 뭐야 어 아 그냥 그냥 나무를 이렇게 암꼬가야지 멍청아 아이씨 너 속었어 추심도 아닌데 어어 아이씨 깜짝이야 안꼬가라니깐? 기어상하는게 안전한데 조심조심 오오오오오 오오케 아이씨 유전감과 좋아요 하아!!! 하아~~~~~ 오케이 아하 점프역이 대단합니다 야 근데 이거 옆구리 아플텐데 이렇게 점프를 많이 해도 되는건가? 어? 별로 가는건가? 아 이쪽 길이 있구나 저기 뭔가있다 저기 어? 비행기 비행기 일단은 이런 생존 게임을 많이 해봤을때 저기 안에 통조림이 있나 없나 봐야됩니다 쿨맥도원님 팬클럭카님 감사합니다 하하하하 할수있다고? 뭘 할수있어? 점프 뛰자란 얘기야? 여기다 점프를 뛴다고? 위험하게? 하아아아아아아아악 오! X! 도착기 X야 오우 오우씨 어어 오우씨 오우씨 오우 너무 실제적이야 가로질러 뛰기 오우 오우! X! 오우 X를 계속 누르고 있었네 오우! 오우! 다행이야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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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없네 이쪽으로 한번 가볼게 아 도대체 여긴 무슨 섬이야 이거 몰입 몰입이 굉장히 되는 게임입니다 점프 도중에 A를 누르면 평평방벽을 기어오릅니다 어어 2단 점프 성룡 이야 이씨 이게 대단한데요 이 주인공 샘의 물건이라고 샘스팩 오케 주안 필요한거 다 쥐어 샘이 누구야 근데 아무튼 많은사람인거 같아요 워 아니 비디오카메라 어 펜잘 그리고 무전기 샘 로스 선수랑님 다른건 없어? 송수진 견용 무정기 하아 다 와 어 뭐야 어어 어어 어어씨 어어 하 어 죽은줄 알았네 이씨 어 그냥 아무데나 점프 뛰지마 멍청아 어 내가 뛰긴 했지만 조심해야겠어 하지만 다친상태야 조심조심 천천히 갑시다 천천히 어 뭐야 이거 공동면제 뭔소리야 이거 하아 뭐야 모닥불이다 파톱불 세수합시다 그래 여자는 얼굴이 생명이지 뭐야 물을 먹네 헤헤헤헤헤 세수해도 괜찮은데 아 아 자꾸 아 음난막이 음난막이 누구 없어요 대답 좀 해보세요 무전기 각도가 매술이네 게임이 잘 만들었네요 이 게임을 왜 내가 어떻게 안했을까 그렇지 뿌릅핍시다 라이터 있어요 담배 피시나 아 이게 성냥이였구나 펜자리 아니고 성냥이 왕타슈마래 역시 양키클라스 외국인들이 틀려잉 성냥이 뭐 있단 말해 허허 우와 완전 크네 오케 아 근데 하라나무가 이렇게 쉽게 쓰면 하긴 지금 기능 뭐 얘는 그냥 어린 여자니까 그냥 아무런 능력 없는 하 하 그래도 일단은 좀 안전한 곳으로 몸을 피신했네요 무전기만 믿고 갑니다 배가 근데 왜 잘렸어 배가 조난 돼가지고 여기 먹을 거 있을까나 모르겠네 캠이 왜 이렇게 창백하냐고 아 지금 조난 당해서 그래야죠 라라랑 똑같은 느낌을 가지기 위해서 저 굶었습니다 굶고 씻지않고 이거 뭐야 캠 아우 원래 저장돼있던 거네요 초콜렛 초콜렛 감사합니다 모잘라님 라라양은 야마타이의 잃어버린 왕국을 찾고 있군요 야마타이는 전설의 여왕들이 살고 있던 조상들이 살고 있던 곳이라고 아 저 여자가 세이미야 야마타이가 뭐야 엘지 뭐하는거지 뭐하는거지 라라 아 무슨 고고학자 같은건가봐 지금 뭘 연구하고 있네 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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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쉬자고 난 잘하고 있다고 응 난 잘하고 있다고 오케이 쉽시다 라라가 항상 이렇게 진지한건 아니랍니다 아 여기 우리 동료들인가 보네 휘트먼 이번 탐사를 진지해 아 뭐 탐사왔나봐 음 탐사되네 박사네 박사 고고학자죠 야마타이를 찾으러 온 그 전설의 그 뭐 마을 그 전설의 그 뭐 나은 그 전설의 그 뭐 마을 동쪽으로 가면 용의 삼각지대가 나와서 지금 나라랑 선인 고고학자랑 의견 충돌이 있네요 히미코 여왕은 폭풍을 소환할 수 있다고 했어요 전설은 어느정도 진실을 기반한다고 하잖아요 삼각지대 안에 야마타이가 있을지 모르잖아 오 맞는 말이야 그럼 범위자 삼각지대로 간거요? 그래서 존 안됐구만 범위자 삼각지대로 가면 안되지 범위자 삼각기 거기 한번 들어가면 거기 있다고 야마타이가 선장이 제공 아까 손잡아 줬던 애다 용의 삼각지대로 가자고 선인 고고학자 삐졌네요 지가 왜 여기있는지 모르겠대 음 범위자 삼각지대 그 아시죠 여러분들 범위자 삼각지대 거기 가면 막 비행기나 배같은게 계기판이 맛이 가고 어 막 미아대고 그러잖아 그럼 이제 라라땜에 이렇게 된거네 야 이제 애들 만나면 나 때리는거 아냐?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어? 무게가 없는데 지잡으라는거지 활같은거 어딨지? 별.. 별상각없다고? 뭐야 뭐야아 이상해 이성 여깄다 화살 먹었고 저기 여기 여기 위에 이거 어떻게 먹지? 여기 올라가야되나? 올라가자 엑스로 이거 어떻게 올라가요? 엑스 안눌러지지 왜? 생전문을 켰는데 여기서 승천하는거라고? 흐흐흐흐흐흐흐흐흐 아아 저기 위에 올라가서 하는거구나 아아 이거 완전 어이없네 저기 위에 올라가서 하면 되네 저기 위에 올라가서 하면 되네 이쪽에서 점프 뛰는건가봐 여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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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를 한번 더 써야되는구만 이렇게 그 다음에 천천히 균형균형 오우 아 근데 이정도 능력치는데 나무 나무 하나 못합니까? 할 수 있어 그렇지 천천히 설마 이것도 버튼 액션 아니겠지? 불쌍 하아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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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분 때문에 활을 얻게 됐네요 다 내가 누르는거네 활 쏠줄 알아 근데? 임시 롱보 세 장비 확대 임시롱보 엘티를 눌러 활을 당기고 이거를 기계 땡긴 다음에 쥬웅 아까 그 사슴을 잡으면 되겠네요. 그쵸? 일단 여기서 쏘는 연습 좀 합시다. 여기 활 좀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해가지고 줌을 어떻게 한다는 거야? RS를 눌러줌이 안되는데? 줌을 어떻게 한다는 거지? 이걸 움직이는 건데? 이게 줌한 거라고? 그래? 화살! 어? 화살 또 없어? 이게 다야? 설마? 난 계속 주는건줄 알고 여기 있는건줄 알고 쏜건데 설마 저 가다가 두겠지? 화살이 없으면 진행이 안되는데? 일단 그 아까 그 사슴 여기 사슴놈 있잖아요?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숨겨진 아이템 같은 거 없나? 그런 건 없네 아까 사슴 어느 쪽으로 갔더라? 이쪽으로 갔는데 사슴을 잡아서 그걸로 구워서 먹으면 될 것 같네요 이쪽으로 가보자 점프력이 진짜 좋아요 점프력이 진짜 좋아요 점프력이 진짜 좋아요 어? 여기는? 여기는 고게 아니야 내가 아까 왔던데 반대로 왔네 이렇게 이거 길 같은것도 이 LB를 누르면 나오나? 안 나오죠 길은? 어떤 사물만 있을 때만 나오죠? 길 따라가야 되는데 나와요 길도 나와요 아 그래? 이쪽을 보면 길을 보면 되는건가? 어어어 어? 저건 뭐에요? 계속 저게 빛이 나있는데? 저건 왜 자꾸 빛이 나와있지? 저거 먹으라는건가? 아까 전에 우리 저거 안먹고 활만 먹었잖아 저걸 먹는건가보다 아이템인가보다 뭔진 모르겠는데 이쪽으로 가서 먹으면 되겠지? 저쪽으로 어떻게하지? 저쪽으로 어떻게하지? 먹는거 아냐? 지금 방금 나온건가 길이? 지금 방금 후우욱 한군데 지나갔잖아요 이게 이쪽 길이라는건가? 이쪽? 어우 까시 어우 어우 길 안나오는구만 키드 어디에요? 이쪽 밑으로 가보자 이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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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가봤으니까 이쪽 밑에 길로 사슴을 잡아야 되는데 사슴이 안보이냐 아까 도망갔는데 어? 이상 밧주가 트고 있어 무인도는 아니고 얘들이 사는 애 하슴아 어딨니? 어? 뭐야? 뜬금없이 이런곳에 화살이 있어요 다섯개 됐다 뜬금없이 화살이 녹여져있어 마치 누가 도와주려고 하는것처럼 적다! 감방연습 헤드샷으로 끝내주지 잠깐만 뭐야 어떻게 알았지? 이냐쑤! 어떻게 알았어 이거 내가 쏘는줄 알고 있었어 저쪽으로 갔어 저쪽으로 한방에 끝내려고 했는데 어? 화살이 또 있어요? 야 이거 사슴이 여기 이게 맞네요 아 좀 잔인간데 어쩌면 내가 살기위해서 어쩔수 없단다 사슴이 왜이렇게 많아 이거 저쪽으로 이거 오히려 패드가 더 어렵겠는데 화살 쏘는게 조준얼기가 미안해 사슴아 다 살려고 하는거 아니겠니 뭐하는거야 아 뭐하는거지 가족 뺏기는거구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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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아 더워가지고 오케이 캠프로 돌아가자고? 아아 그 아까 거기가 우리 캠프요? 그 아까 거기가 우리 캠프요? 언제까지나 현대기술에만 오전할 수 없어 지리와 별자리를 읽을수만 있다면 옛날 생각나나보네 언제든 집으로 가는길 찾을 수 있어 지리와 별자리 spiders 알 않은 아 벌레 아 아 아 아 요 요 요 요 감사합니다.